도심 속 참선수행도량 가야산 선언이 지난 22일 경주 황룡원에서 그냥 여기서 놀다가 자를 슬로건으로 개원 10주년을 함께한 불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황룡원에 모인 사부대중은 법당 참배를 시작으로 법문과 대화를 통해 참선 공부를 나누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심신을 위로했습니다. 주직 금우스님은 가야산 선언이 지나온 10년의 세월이 결코 쉽지 않았다면서도 선언이 가야할 참된 길을 향해 용맹정진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관훈사 주직 징암스님은 가야산 선언 10주년을 축하드리고 무궁한 발전이 있길 기원드린다며 선언과 함께한 대중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